안녕하세요. 국립천설우술센터 슈퍼소닉입니다. 오늘 영상은 은하수를 촬영하는 방법 영상입니다. 드디어 은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은하수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지난 영상 링크는 오른쪽 상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은하수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은하수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은하수를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광공이라고 하는 우리 주변의 빛들이 매우 밝기 때문에 어두운 은하수를 보기 힘든 것이죠. 주변에 불빛이 조금 있더라도 촬영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최대한 어둡고 주변이 트인 장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빛이 없어 촬영의 수월한 장소는 대부분 매우 어둡고 외진 곳이므로 이동 시 부상이나 사고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관공의 지도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관공에는 어떤가요? 제가 은하수 촬영을 진행하는 고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이 해창만 간척지입니다. 주변에 불빛이 없죠? 다만 아쉬운 점은 은하수가 보이는 남쪽 방향에 캠핑장이 있다는 점이네요. 촬영을 떠나기 전에 가장 가까운 지역을 사전에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촬영 장소 사진 답사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안전한 장소에서 촬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날씨입니다. 하늘을 보는 여유를 가집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매우 맑고 하늘의 별이 평소보다 잘 보인다고 하는 경우 바로 은하수 촬영을 떠나시면 됩니다. 별은 보이더라도 옅은 구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 더해 천리안 위성 사진을 보시면 구름의 이동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니 아래쪽 재생 버튼을 눌러 서편에서 다가오는 구름의 형태를 참고하시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촬영 날짜와 시간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관공회가 없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은하수 촬영이 불가능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만들어내는 관공회, 즉 달의 존재 때문입니다. 달은 최대 마이너스 12등급에 달하는 매우 밝은 천체임으로 달이 보이는 날에는 은하수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는 날 은하수 촬영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스텔라리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다음 공식 홈페이지에서 PC에 손쉽게 다운로드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PC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로드에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먼저 위치입니다. 코리아를 검색합니다. 도시 목록 중 자신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선택합니다. 하늘의 모습이 조금 바뀌었죠? 국립청소 우주센터는 공에 위치하고 있으니 가장 가까운 여수를 선택할게요. 다음은 날짜 시간입니다. 년, 월, 일 시간을 휠 마우스 키보드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때 A를 누르면 대기효과가 적용되어 낮과 밤이 표현됩니다. 화면을 마우스 좌클릭해서 움직이면 시야가 변경되며 휠을 돌려주면 줌인 줌아웃이 됩니다. 우선 임의로 날짜를 조정해 볼게요. 조정하다 보니 정갈자리 꼬리 부근에서부터 독수리, 고니, 카시오페아까지 뻗어나가는 은하수가 보입니다. 다만 궁수자리와 정갈자리의 꼬리 부근이 우리 은하의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보이게 촬영해야만 진하고 선명한 은하수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3월 24일로 날짜를 변경해 볼게요. 이때 은하수 가까이 달이 보입니다. 달의 밝기가 마이너스 11등급이네요. 매우 밝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은하수가 명확히 보이는 시간대에 밤하늘에 달이 없는 날을 직접 선정해야 하는 것이죠. 은하수도 뜨고 지는 시간이 변합니다. 따라서 이 시간과 월출, 월몰 시간을 비교해보고 서로 겹치지 않아야만 하겠죠. 은하수 촬영 가능 날짜를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우선 은하수가 잘 보이는 날짜와 시간을 임의로 맞춘 뒤 이를 변경하면 달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달은 매일 약 1시간 정도 늦게 뜨고 은하수는 매일 조금씩 빨리 뜨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따라서 일자를 변경하면서 하늘에 달이 없는 날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날짜와 은하수 위치에 따른 시간도 변경하면 좀 더 쉽게 은하수 촬영 가능 날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은하수가 잘 보이는 날짜와 시간을 찾고 날씨까지 좋다는 예보를 확인하셨다면 은하수 촬영을 떠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촬영 장비입니다. 장비는 카메라, 삼각대, 보정을 위한 PC 혹은 스마트폰입니다. 먼저 카메라의 경우 당연히 비싸면 좋습니다. 고가의 카메라일수록 센서의 크기가 크고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어두운 은하수 촬영에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아 더 예쁜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의 경우 스타트 스피드와 ISO, 조리개 등을 수동으로 조절 가능한 카메라여야만 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의 경우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스마트폰으로 천체사진 촬영 영상을 만들려고 S22를 구매했는데 다음은 카메라 설정입니다. 렌즈 조리개, 즉 F로 표시된 숫자를 가장 작게 설정합니다. 이는 렌즈 앞에 있는 조리개를 가장 넓게 열어 많은 빛을 받아들이게 한다는 뜻입니다.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아야만 노이즈가 적게 발생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로 합니다. 셔터 스피드는 카메라가 찰칵 하는 시간입니다. 30초를 넘어가게 되면 지구 자전에 의해 별이 움직임으로 사진상의 별이 찌그러져 보이게 됩니다. 적당히 10에서 30초 촬영하시면서 상황에 맞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이 촬영되는 동안에는 카메라가 고정되어야 했어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삼각대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셔터를 누르는 순간에도 카메라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타이머 기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은 ISO 값입니다. 이는 카메라 센서의 빛에 대한 민감도입니다. 숫자를 높일수록 은하수의 모습은 밝게 잘 나타나 보이지만 노이즈가 점점 많아집니다. 따라서 카메라별로 직접 촬영을 해보고 노이즈와 은하수 빛의 밝게 사이에서 타협을 해야만 합니다. 각 값을 변경하는 방법은 카메라나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다름으로 꼭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촬영을 할 때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JPG와 로우 파일의 차이점을 쉽게 요리에 비유해 설명해드리면 로우 파일은 음식을 만드는 재료이고 JPG는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로우 파일로 사진을 촬영하면 풍경이나 사물에서 온 각각의 빛이라는 재료 자체를 담는 방식이며 추후에 이 재료를 가지고 포토샵이나 라이트룸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자신만의 레시피대로 자유롭게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JPG는 이 요리하는 과정을 카메라가 미리 해주는 것이므로 제조사별로 미리 정한 방식으로 사진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캐논과 소니, 아이폰과 갤럭시의 색감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완성된 요리인 JPG의 사진을 나중에 보정하기가 수월하지 않으므로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카메라 센서나 이미지 처리에 대한 내용은 추후 우리가 보는 천체 사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편에서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보정입니다. 은하수 촬영의 완성은 보정입니다. 보정이라 하면 포토샵을 이용해 어렵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도 쉽게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스냅시드, 어도비의 라이트룸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별로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보정해야 하는 값은 거의 동일합니다.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JPG로 촬영 후 보정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정의 범위가 넓지 않으니 최종 은하수 사진의 퀄리티는 아쉽게도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이 없어 은하수 사진 망했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JPG로 촬영해 보시고 나는 좀 더 이것에 열정적으로 임해보겠다 하면 그때 프로그램을 구매하시고 촬영하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히 라이트룸으로 보정을 해볼텐데요. 노출, 대비, 채도는 높이고, 노이즈는 감소. 그 외에 값들은 은하수가 예쁘게 보이도록 직접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가장 예쁜 상태로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은하수 촬영에 정답은 없습니다. 사진의 완성은 보정으로 합니다. 만약 은하수 자체의 모습이 조금 심심하다면 주변의 지형지물과 자연환경을 함께 넣거나 혹은 사람의 모습을 같이 담아도 좋습니다. 2022년에도 은하수를 촬영하는 히치알컨은 출발합니다. 올해 아름다운 은하수 사진은 국립청소년우주센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청소년우주센터 슈퍼소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